저거 풀어놓을 거예요, 이게? 이게? 전부 다? 그리고 친구야, 저거. 자, 여기다가.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불이 왜 꺼졌어. 불이 왜 꺼졌어. 과부하, 과부하. 놀랍지도 않아. 이젠 뭐 그렇게 놀랍지도 않네. 야, 이 도로에다 이런 걸 왜 만들어놔가지고 지금. 형, 이거 문 열어놓으면 안 되겠어. 이거 봐봐. 모기? 물이 샌다. 어디서 새? 욕실? 변기에서? 그런가 봐요. 대체 이 집은 뭐가 문제인 거야. 그런 걸 나와서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배님. 아니, 오수통도 비우고. 그런 걸 하나하나 내 집인데. 내가 일일이 내 손 하나하나 다 가서 해야지. 어차피 같이 쓸 거잖아. 그럴수록 더 해야죠, 선배님. 그러니까 같이 하면서 많은 집을 맨날 바래. 팔고 너무 친해야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거 하기 싫어서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참. 나 손 내 집 나도. 형이 너 왜 저런, 처음부터 저런 사람이라는 얘기 안 했어? 형이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같이 가고. 아, 내가 같이 가자고 그랬어. 오, 나왔다. 태현아. 빵 사온 거 그 초밥. 다 자르지 말고 1분에 3만 잘라. 됐어. 우리 그 고기야? 아니, 이거 그 고기. 뭐 어떤 거예요? 아, 이게 그 고등어 고기구나. 네, 그거. 꽁치, 꽁치. 꽁치야. 꽁치, 꽁치. 꽁치, 꽁치. 꽁치, 꽁치. 꽁치, 꽁치. 꽁치, 꽁치. 꽁치, 꽁치. 여기다가? 아. 우리 라면 끓일까? 아, 좋아요. 아하. 후식으로 딱 먹으면 되겠다. 저거, 뭐? 저거? 청포도도 있어. 냄비도? 아, 진짜 그거야? 야, 근데 이 패드가 너무 큰데. 조금만 끼어야겠다. 냄비도? 물은? 물은? 물. 냄비를 갖고 놔야지. 근데 중요한 건 라면이 없어. 아니, 그렇게. 자르면 안 되지. 너는. 아니, 이렇게 해. 자르지 말고. 다 자르는 게 아니라. 아, 햄버거 찰러.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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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완벽. 안 보이지? 네, 안 보여. 안에서. 빵은 몇 개 더 잘릴까? 아니, 딱 5개 먹는데. 그리고 여기다가 포추 좀 넣어줘. 포추요? 저거 있잖아요, 그 젓가락 하나. 야! 야! 야, 후추를. 와, 정말 난 너무. 아니, 나는 이게 그렇게. 이게 뭐야. 이거 후추를. 아, 이게. 아, 웃기다. 우와, 후추 냄새. 이게 뭐야, 후추를. 야, 이거 먹을 수 있겠어, 후추를 이렇게 많이. 이 빵 다 채우고. 아, 다 탔어, 빵. 아우, 이게 뭐야, 빵이. 아우, 이게 뭐야. 화생망. 화생망이야. 후추 쏟았어. 한 통을 났어. 빵에다가? 진짜 빵. 빵은 많아요. 이게 다 뭐야. 내가 빵 잘라줄 테니까. 진짜 내가 너 좋아하니까 참는 거야. 원래 버터 냄새는 다 좋지 않아? 오, 맛있겠다. 내가 라면 물을 먹자. 응, 알죠? 응. 밥 접수 필요해? 난 먹자. 아니, 내가 갖고 올까? 아니. 너 가리고 있을래? 뭐랄게요? 아니, 가리고 있어봐. 응, 봐봐. 맛있겠다. 오, 계란도 넣었어. 응. 데려줄까? 응, 좋아. 나 손을 가야 돼. 감사합니다.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쉬어. 소리 내줄지 마.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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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대박. 여기서 먹었던 것처럼 제일 맛있는 거. 응, 응. 멀려먹는 게 없네. 응. 맛있어. 응. 와. 가다 묻어서 먹으니까 맛있죠. 응. 어떻게 이렇게 전혀 신경을 안 쓸지. 야, 너희 거기서 왜 폼 잡고 있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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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하냐? 바다 보고 있었잖아. 어? 참. 무슨, 거기서 개 폼 잡고 있어. 야, 이렇게 다 망가뜨려 놓고 너네 웃음이 나와. 저도 개 폼 잡고 있어. 야, 후추 한 통에 있어. 절반을 뿌려, 넘게 뿌렸어. 죄송합니다. 모르는 것 같아. 엄지 채소야? 응. 모르는 것 같아. 아저씨.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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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만 가져가면 돼. 김치만? 나머지 김치, 김치통 그대로 다 들고 가. 김치만? 나머지 김치, 김치통 그대로 다 들고 가. 김치만? 오케이, 오케이. 세팅해, 세팅해. 김치만 어깨. 오케이. 네. 자, 여기다. 무, 무. 여기다. 여기다. 짜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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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고목이야, 인생은. 그럼요. 이거는 뭐. 네 잘못, 내 잘못도 아니야. 그냥 다 희원이 잘못이니까. 아니 형, 이거 많이 칠 거예요. 나는 기대해. 그럼요. 짜라라라라라. 우리 세대에는 마가레임을 일단 70%를 못 걷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좀 드셔보세요. 얘 진짜 잘한다. 먹어봐봐. 됐어. 접시에 내서 털어서 먹게. 우리가 만들어지면. 그래서 맛이 없으면 지들 잘못인 거야. 그래, 그래. 예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무조건 비주얼이지. 올해 후추농사 풍년이지 알겠어, 이거 보면. 어? 이 비주얼을 어떻게 하면. 비린내 절대 안 돼. 이걸 어떻게 했어, 이 비주얼을. 이것도 쏘도 안 되는데. 자, 주문하신. 이거 하려고 지금. 야, 너가 어디 갔다 왔냐? 네? 운동하고 왔어. 받아보고 왔어. 이건 뭐야? 스크램블이야? 와우. 자, 스크램블. 이야. 이야, 대박. 포크 하나씩 받아. 이야, 대박. 찍어야 되겠네. 우와, 대박. 아, 이거 셀프로 만들어 먹는. 이거 패티가 새까만데? 타서 그래, 타서. 탔다고요? 그래. 이거 안 익은 것 같은데. 아니요, 이거 쓸 거예요. 아니요, 이거 쓸 거예요. 아니요, 이거 쓸 거예요. 아, 이거 쓸 거. 아내가 보니까 빨간색이야. 아하. 그래서 아니, 그때는 안 익었는데 지금은 아마 이거 쓸 거야. 물이 없다. 여기 있어요. 친구야. 네. 네. 와서. 네. 라면 3개만 뜯어. 한꺼번에. 라면 하나가 없는데? 응? 하나가 없다니. 라면 하나 부셔 드셨어요? 빨리 먹자. 아니, 먹고 있어. 우리 이거. 그래, 빨리. 일찍 끝낼 테니까. 빨리 먹자. 알았어, 끝나고 동시에 하자. 동시에. 배고파. 같이 먹어요. 형, 이거 하나씩 먹은 다음에 라면을 끓이시죠. 이것만 돼. 5분이면 돼, 5분. 5분씩이나요? 아냐, 아냐. 빨리 해봐. 라면을. 뭐를, 라면 끓이는 거야? 3개면 선배님 이 정도 돼요? 그건 모르지. 좋은 것 같은데. 약간 적은 느낌이 있어. 지금 아는 것도 쟤도 웃기다. 내가 얼마나 뒤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러니까. 계란도 갖다 붓고. 그걸 봤을 텐데, 쟤는. 나는 냄비를. 쟤 분명히 봤다고. 나는 냄비를 4개를 왔다 갔다 했어, 4개를. 빨리 먹어. 둘이 뭐 자꾸 먹어요. 다 했어, 다. 야, 시원아. 네? 옆에서 앉아서 분위기 맞춰줘. 빨리. 응? 응? 2개. 응, 3개. 자갈아. 2개. 2개. 일상인이나. 네? 너도 먹으러 왔지. 5. 9. 1. 10. 11. 맛있어? 맛있어? 자, 그럼 대충 먹어. 맛있어! 맛있지? 이게 뭐야? 내가 거기다... 안 비리지? 왜 안 비려요? 안 비리다니까. 꽁치 먹어봐. 맛있지? 맛있지? 맛있죠? 맛있다니까. 맛있어! 맛있다니까. 맛있다니까. 어머, 되게 웃긴다. 왜 맛있지? 맛있다니까. 내가 이태리 뽕네프 사거리에서 한 2년 7개월 하다 왔어. 그 잡내의 비결은 강한 레몬, 그리고 과도한 희원이에 후추 투하. 한 통. 그리고 마지막에 마가린으로 살짝 올리브로 튀긴 다음에 마가린으로 살짝 해서 뚜껑을 달아서 5분간 로스팅을 했지. 그러니까 촉촉함이 물기가 스며들면서 혀를 노곤하게 해주는. 이야! 희원아! 네? 넌 처먹지 마. 그리고 소스 있지요? 네. 그거는 진구가 직접 개발했어. 진짜로. 진구가 만들었어. 잘하네. 다행이네. 다 됐나 봐요, 진구. 다행이다. 우여곡절, 우여곡절 썼는데. 약간 소고기 같아. 응? 홍치가 소고기 같아. 야, 이거 진짜 맛있지? 진짜 맛있다, 이거. 근데 나 배가 안 고픈데 다 먹었네. 내가 아까 후추 쏘질 때 웃었지? 응? 아니, 웃을 수가 없었어. 너무 눈이 매워서. 그치? 야, 이제 니네 아까 바깥에 바다보고 뭐 한 거냐? 닮아 먹었어. 아, 그래? 응. 닮아 먹었는데 왜 이렇게 폼 잡고 먹어? 응. 미미해요.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하나 했어요. 둘이. 아니, 근데 어떻게 안 보이게 먹었지? 진짜 몰랐어? 아니, 진짜 저도. 그래도 폼을 잡고 있어. 어, 바다보고 폼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아니, 쟤 뭐 폼 잡고 있냐 때문에 그랬지. 그리고 우린 싹 치웠어. 들어갔다 놔도 모르더라고. 아니, 다 먹고 치운 거야? 응. 그래도 몰라. 정말 관심이 없는 거지, 지금. 나 진구는 알 줄 알았는데. 그래 그냥 어, 라면이 왜 하나 나오지? 또 뭘 써시는 거예요? 뭐야, 양파 쓰고 계세요. 라면에 넣을 양파. 라멘 넣고. 이 정도는. 해줘야지. 빨리 드세요. 이제 다 됐어. 나가면 돼. 나 라면 진짜 안 좋아해서 세 개만 끓여. 세 개만 끓여요, 세 개만. 두 개만 끓여도 될 것 같은데, 라면 안 좋아해서 봐. 세 개 끓이고 있어, 이미 끝났어. 두 개만 Foods을 Anti 진구 complementary. 두 개만 하지, 난 원래 라면을 안 먹어 가지고. 그래도 딸. 네! 아빠가 최고의 맛을 너한테 보여줄게. 기대할게요. 저거 받아야 되겠다. 이야, 이거는 말이 필요 없어. 자, 끝났어. 찔게, 찔게. 아니, 이거 라면 빨리 먹어. 국물 먹어, 국물. 청양고추. 국물 진짜 사라졌어. 완전 해물라면. 형, 일단 저거. 괜찮아? 저거 한번 드셔보세요. 친구야, 하나씩 먹자. 아들아, 하나씩 먹자. 빵 어딨어? 와. 아들아. 사랑한다. 이게 문어. 문어. 음. 완전 해물라면. 진짜 맛있어, 이게.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이번 여행에서는 참 색다르게 많이 먹는다. 그래도 시도한 게 다 실패는 안 했던 것 같아요. snippet 1,2,3,2,3,3,2,2,3,4,3,4,4,4,4,4,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